안녕하세요. 봉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80-20번지 근린주택입니다. 사건 번호 2019타경 10460 매각기일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지금 감정가가 9억 4200인데요. 지금 한 번 유찰돼서 6억 6천 6만 9천원입니다. 그러면 10% 보증금 6천 6백 6천 9백 이렇게 10% 준비하시면 수표로 한 장 준비하세요. 단독주택 이게 지금 제1종 근생이거든요. 근린주택이시니까 지금 토지 면적 82평이에요.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147.99 1층과 2층 3층 4층 건물이고요. 주변은 지금 단독주택, 관공서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본건까지 차량이 가능하고 재반교통 상황은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기차역과 전철역, 시청도 근처에 있고요. 이 본건 토지에 지금 4m 내외의 도로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보실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서 4층까지 지금 꽤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. 지금 여기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는데요.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1층에 상가라든지 또 2층, 3층, 4층에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고 전세세입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. 궁금하신 거 복마마에게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